오늘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하루종일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도 더 춥겠는데요. 어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발효됐던 한파주의보는 오늘 밤 10시부터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또 건조한 공기는 강원 영동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범위가 확대됐고 지금은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산불을 비롯해 각종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고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강릉과 부산의 낮 기온 6도를 보이겠고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도를 보이겠습니다. 연천과 포천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가 예상되고요. 파주는 아침 기온 영하 15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한낮에 1도 안팎에 머물겠고 경기 남부는 낮 기온 2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